네, 저는 내외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날이 무더울 때는 자동차 엔진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주행 중이던 차에 불이 나고 엔진룸 안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린 차량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햇빛 아래 세워놓았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엔진룸의 온도를 체크해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100도가 훌쩍 넘었습니다. 주행 중에는 수백도까지도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엔진룸 안을 깨끗이 하고 왜 이리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전후의 차량이라면 이미 부품들이 마무도 되고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엔진룸에는 연료분사와 정화 시스템 제어를 위한 전기부품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 중 대표적으로 시동불량, 출력저하, 시동 꺼짐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견인 이동이 필요한 담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손재주가 없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교환이 가능한 부품이라서 공인 비용도 아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해당 부품의 고장 증상과 교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보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는 것처럼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으로 그 순서를 짧게 알아보면 가장 먼저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흡기 밸브가 열려 혼합기체가 실림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주입된 혼합기체를 압축하게 되고 이때 불꽃 방전으로 인해 압축된 혼합기체가 연소가 되면서 폭발이 되고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연소가스가 남게 되는데 이때 피스톤이 다시 올라오면서 배기 밸브는 열리고 연소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폭발의 힘으로 밀어내고 밀려난 각각의 피스톤들이 축을 회전시켜서 그 힘이 바퀴에 전달이 되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때 엔진의 상부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게 캠 샤프트이고 각각의 각도가 다른 캠에 의해서 흡기와 배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조절하게 돼 있는 거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는 캠 샤프트가 정확하고 확실한 회전을 해야 하고 ECU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캠 샤프트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확인해야 연료 분사 타이밍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는 전기 부품이 장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인 거야. 엔진 커버를 벗겨서 보면 여기 보이는 작은 센서가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인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센서가 설치되지만 간혹 엔진에 따라서 두 개에서 네 개의 센서가 설치된 차량들도 있어. 만약 이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자동차에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력 저하와 시동 꺼지면 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가속이 되지 않고 연비도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전후의 차량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센서를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지. 이게 바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품 대리점에서 12,980원에 구매를 했어. 교체 방법도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엔진 커버를 벗겨내고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에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하고 10mm 렌치나 폭스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준 다음 센서를 위로 잡아당기면 쉽게 빠져나오고 빼낸 자리에 새 센서를 끼운 다음 볼트로 조이고 다시 커넥터를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야. 교체에 잊지 말고 시동을 걸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주면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방정비는 내 차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차량의 수명 연장은 물론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이게 됩니다. 미리 점검해보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 수고했어, 동TV.